지난 19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강서구기관장협의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원태 강서경찰서장 등 지역 내 8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현안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강서구기관장협의회는 지역 내 기관들의 업무 현황 등을 상호 공유해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구성됐으며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